가까운 미래 쫄딱 망해버린 인류 지구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끝없는 분쟁과 시기 질투로 인해 한순간에 망해버린 모든 국가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도시가 있었으니 인류 유일의 문명 도시 프리티 과학기술의 정점이 담긴 미래 도시였습니다 강 건너의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며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던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텔리 절친 페리스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6살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전신 성형 수술을 받게 되는 학생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말이죠 그렇게 페리스를 떠나보내게 된 켈리 페리스 Sex The bridge. One month See ya, Zeke See ya Give me the toothbrush pill, please Students, to your first year at the dormitory I'm Paris. What everyone calls me knows You'll certainly be prettier without those squinty eyes It's like we're invisible While we're still like this Aah! 다시 만나게 될 그날만을 꿈꾸며 힘겨운 기다림을 이어가게 되는데 드디어 다가온 약속의 날 추억의 장소에서 페리스를 기다리는 텔리 하지만 그곳에 절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도시로 향하고 있었던 텔리 사라진 페리스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도심의 화려한 조명 속 발길을 옮기는 텔리 그토록 동경하던 꿈속의 도시를 맞이하게 되는데 천만다행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페리스였지만 그는 이미 자신이 알던 절친이 아니었으니 때마침 나타난 보안경비대에 의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위기에 빠져버린 텔리와 그녀에게 나타난 도움의 손길 같은 반학교의 동갑 친구 쉐이 심지어 생일날까지 똑같은 우연히 말이죠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학교 라이프를 즐기게 되는 텔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는데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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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upcake birthday party that I threw for Paris last year Should I double my left side? symmetry is overrated No it's 한국의 성적이 일기 eventually 우리의 성적이 제작되면 전원은 그들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못을 가고 싶다? 아마 내가 배부러 오는 사회 머지않아 다가올 생일날을 기념하여 잠시 여행을 떠나기로 하는 두 친구 그리고 듣게 되는 쉐이로부터의 진실까지 소형수술을 원하지 않고 있었던 쉐이 프리티 세상과 텔리에 대한 작별을 말이죠 아이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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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을ige 그럼 이 내가 아이씨을 수 있는지 아이씨이 아이씨이 아이씨을 수 있는지 그렇게 두번째 절친을 떠나보내게 되는 텔리 하지만 그녀를 향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다가오버린 문제의 생일날 그녀가 향하게 된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연구실이었습니다 프리티를 관리 책임지고 있었던 케이블 박사 떠나간 시외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말이죠 쉐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박사의 의뢰를 받아들이고 마음먹은 텔리 반프리티 단체 스모크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쉐이가 남겨둔 쪽지를 단서로 페어속을 누리는 텔리 그리고 드디어 찾아낼 수 있었던 힌트 속 약속의 장소까지 모든 것이 케이블 박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대한 음모를 숨기고 말이죠 불꽃에 휩싸여버린 꽃밭 텔리를 구하고 있는 한 남자 그는 바로 스모크의 리더 데이비드였습니다 정형화된 성형수술을 거부 프리티와 맞서 싸우는 전술 속 단체가 말이죠 점점 더 달라요 공격 всегда 네, 고개 해볼 텐데 우리가 바뀌고fil 파트에서 벗어버린 10km도로 radius 래리와 룸의 택시 물MS 룸의 택시 텔리 너는 OD 나! 이 Pand these 미소 와네 너는 맨끌 이리 왕 론 이리 왕 룸 룸 황무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도 열일을 하고 있는 일행들 그럼 그들에게 프리티의 회방이 이어지게 되는데 목숨의 위협을 불어쓰고 쉐이를 구출해내고야만 하는 탤리 정식 스모크 대원으로 인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꼭꼭 숨어있는 아지트에 대한 초대를 말해서 자연의 삶 그대로 스모크의 생활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 텔리 그곳의 상황은 케이블 박사의 설명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저 개성을 지키고 싶어 할 뿐 어떠한 악에도 없었던 스모크의 사람들 프리티를 공격할 궁극의 무기라니 정말 말도 안됐거든요 그렇게 스모크의 생활에 빠져들어가는 텔리 참다 못한 그녀는 데이비드를 향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과거 프리티의 핵심 간부였던 데이비드의 부모님 성형 수술의 비리를 생생하게 목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던 전 국민 대상의 성형 수술 세뇌 작업까지 슬쩍 정부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버린 텔리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지금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지트를 포위하고 있었던 프리티군 스모크는 일생일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참지 못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버린 데이비드와 텔리의 노고에 칭찬을 아낄지 않는 케이블 박사 모든 것이 망한 듯 보이던 그때 텔리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리더 데이비드의 구출을 말했죠 가야 아프리카 한 번에 굴이 이외히 알게 됐어요 코야는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이 말이죠 내가 말이죠 그 가격이 그 돈이 있는 videoulut 그 cost에 이 말이죠 그 돈이 있는 아닌가 이 말이죠 David I'm so sorry I'm coming with you 너 너는 그렇게 관객에 돌입하는 두 사람 학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연구실로의 침입 작전을 시댁에 옮기게 되는데 순조롭게 지하 감옥에 도착 동료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델리였지만 쉐이는 어느새 머릿속 꽃밭이 되어버렸으니 케이블의 함정에 빠져 강제 수술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버린 이릉들 그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여증을 썼습니다 다시 돌아온 동료들의 멋진 서포트가 말이죠 그리고 페리스와 마주하게 되는 델리 잘 알아보고 놀란 데이비드를 돕기 위해 페리스를 밀쳐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추억을 함께했던 옛 절찬의 말이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꽃밭을 대신하여 실험체가 되기로 마음먹게 되는 델리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투쟁이 말이죠 go make me pretty welcome to your new home i'd like to check your health and wellness status from your procedure yes and how do you feel today i love the new me 넷플릭스에서 만든 또 다른 미래 SF 스릴러 어글리였습니다 살짝 어색한 장면들이 존재했지만 핵심 소재만큼은 결코 나쁘지 않았던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리즈 무료한 주머로 풀령상 시청 어떠신가요? i'll be waving how do you feel today? how do you feel today? i'll be waving i'll be waving i'll be waving how do you feel today? i'll be waving how do you feel today?